베트남 보통 가정의 집을 한번 볼게요. 거실에 물을 여쭤봐도 있죠. 저는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. 문 저질이 좋구나. 문을 보급스럽게 만들 수도 있네요. 네. 문을 보급스럽게 만들 수도 있네요. 실례는 뭐냐? 여기 톨릭? 톨릭? 가장 톨릭 뒤쪽에 있고요. 아 옷 좋아요. 저 어디만 봤는데 주방 여기 주방은 이렇게 생겼고 지금처럼 안 든 집이에요. 여기도 샤오리 같은 거 있어요. 이쪽은 야외 주방입니다. 야외 주방이고 여기는 부속 건물이에요. 부속 건물이고요. 본 건물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가 본 건물이고 이 공간은 이렇게 되어서 부속으로 지은 건물이에요. 새로 지은 집인데 바닥 타일은 이런 식으로 이런 타일을 선택하잖아요. 옆도 투톤으로 나름 최... 가장 최신해진 집인데 제 마음에 드는 건 문이네요. 문 문 건축 설계 때문에 그 관측을 담당해 주시는 곳에 왔어요. 집 설계도를 전환하고, 아내하고, 저하고, 자료도를 만들고 있어요. 여기가 편리한대로 계단도 옮기고, 집 크기, 방 크기도 정하고, 숙소에 설계되고요. 이거 뭐야, 저거? 조상을 모시는 곳이네요 저희 엄마 아빠 사진을 보러 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즉시 즉시 그때 그때 컴퓨터로 작업을 타면서 흠 이게 전혀있네 네 그 신문화 저도 이런 건 처음이라서 집 크기는 바로 10m 새로 25m 그 10m 25m의 2층 집이고요 방은 4칸 문 위치를 정하고 있고요 경우에는 1개 proactive 잠시만요 참고로 그소備 참고로 그소로 잘 HCBS 참고로 Ersts 참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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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새 다는 이곳에 다른 곳이 뭐죠? 그거는 오이니까 넌, 그니까 단계대요 아아.. 하, 하, 하... 하, 하.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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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, 하, 하 하, 하 하, 하 하, 하 하.. 하 하, 하 하, 하, 하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들어가는 모든 세례들을 여기에서 타일을 하다가 선택하는 것 같고 여기가 랭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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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칸 여기가 랭칸 랭칸 벤칸 랭칸 여기가 랭칸 보ystK 지금 여기가 랭칸 ы 청문 크게 만들고 네, 청문 크게 만들고 아주 좋아요 청문 커야 돼 청문 커야 좋아 청문 커 좋아 오늘 일요일이고요 베트남 온 지 이제 3일차 아내와 전화하고 오토바이 2대 끌고 20분 정도 오토바이 타고 와서 아...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... 또 선택 장애가 올 것 같은데 와... 이렇게 사람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다른 거 다른 거 만들었어요 이케, 이케, 이케 이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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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케 이케, 이케, 이케 이케 네, 반 Stress tax 원さIII 네 다嗚어 제주구ox , 이케 이거 제주 udah 내 아니에요 저 이모 화장실 화장실 아침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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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 이청 화장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롯을 롯을 넣어서 오케이 그는 어디? 어떤 거? 어.. 이거? 네 흥.. 금은 아니고요 금색이 나는 전기인데 비싸요 하나에 50만원, 60만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앉는 거예요 이건 좋게 앉아야 되고 하니까 이거 해야지? 이거 이게 더 좋아? 이거 내 모, 이거 깜짝놈이 이거 안 짜는 게 이거 해 이 색깔인데 뭐든 상관없지 예.. Coordinating 물 graduate 물 Bao짐이 괜찮을 거 같아요 이건 화장실 벽 타일로 선정했습니다 아 예뻐요 예쁘고 굉장히 많이 두 명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? 안 돼 나무 안 돼 나무 안 돼? 나무 좋아? 나무 다 이렇게 돼 고장 나 화장실 나오면 안 돼 이거? 이거 나무잖아 이거 나무 아니야? 나무 아니야? 나무 아닌 걸로 해 48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아니에요 그게? 이거 몇 해? 음식물 파이 파이 여기 넣고 여기 안 위험해요 여기 안 위험하고 응 필크대를 내가 이걸로 고른 거 같아 세면대는 왜 안 맞아? 안 맞아 나무잖아 나무 아니야 나무 아니야 나무야 사람만 해서 나무 아니야 나무 아니야 이걸로 한다고? 이걸로 한다고? 이걸로 한다고? 자기 맘대로 해 괜찮아 이걸로 해 어때 이거 작아 이거 작아 그걸로 해야 돼 다 좋네 이건 더 작아 이거 작아 사람 커 안 돼 왜요? 이거 커야 돼 이거 이만큼 나와있네 이거 작아 이거 작아? 여기 작아 이거 커야 돼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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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 자작아 이거 작아 이거 작아 이거 작아 이거 작아 이거 작아 생환대는 이런데 우리 석인데 금색깔 있는 거야 고실에 붙일 타일이고요. 붙인 말 타일이고요. 이건 저희가 정잘 생활할 방향으로 붙이고 싶다는 타일이에요. 뭐 이런 거 좀 보면 그냥 흘릴 것 같지 않나요? 그림이라든지 녹색이 많고 물도 보이고 잉어도 보이고 영꽃도 보이고 성징하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최대한 좋은 걸 보면서 건강하게 삶을 이어 나가고 싶어요. 완성된 집이 굉장히 기대됩니다.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지어질지가. 이번 데코 타일인가? 이것도 타일이구나. 느낌 굉장히 좋은데. 나 뭔 줄 알았어요? 타일인데? 타일 맞구나. 타일 종류가 많아요. 굉장히 많아요. 타일을 많이 쓰는 나라 알아서. 가격도 만만치 않아. 비싸요. 타일 두께도 거의 1cm 되는 것 같아요. 1cm 되는 두께인 것 같아요. 굉장히 튼튼하죠? 타일이구요. 타일이 뭔가 더 가까워요. 아 이것도 골라야 돼? 여기 좀 예쁜 거 없나? 상젤리에 상들리에 뭐라그러지 이거 집에 이런걸 놔본적이 없어서 여기는 이런게 필요한거같아 이거좋다 이거 이거 이거? 응 이거 이게 좀 심플하고 좋은데 막 주렁주렁 매달려있는걸 때가 많이 타서 안되 어 이거 아 웃긴일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건축설계하시는 분이 제 채널을 보고있어요 어 드디어 식 모양이 나왔어요 아 옆으로 보면 안되었네요 이건 정면에서 보는 모양이고 이건 약간 측면 층 여기있잖아 어 이건 약간 측면에서 본 조건부에요 이게 이게 평면도 인당 어 25m 간길이라 그리고 어 어 뭐 뭐 뭐 어 주방이 3m구나 이건 뒤쪽이에요 5m 5m 6.5m 5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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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2층이요 이거 2층이야? 어 이게 2층이구나 어 이거 2층이구나 계단 올라가서 한국의 넓은 점 5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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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내 마음대로 아내 세상이니까 아내한테 막혀야 될 것 같아요 잘 나오던 못 나오던 아내의 판단을 믿어야 되겠죠 자 건축 자재상에서 설계도를 다 완성을 했구요 집에 가서 아빠한테 설명해서 좀 보여드리고 어 어 조언을 좀 구한 후에 뭐 설계도를 좀 수정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이거 안 해봐요 이거 자기꺼야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